요새 저희 샵에 오신 고객님들 몸에 이런것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우리 샵이다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서오세요 어머 우리 거북이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봐요 제주도요? 제주도 좋죠 거기 불도 따뜻하니 패션핏불들도 많고 알록달록하잖아요 마실 것 좀 준비해드릴까요? 신선한 애초젤리랑 달달한 블랑크톤 주스 있어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네 준비해드릴게요 1등 2등 4등 2등 2등 3등 3등 5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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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잘 맞으셨어요? 입에 조금 묻으셨네요 티슈로 닦아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관리해드릴까요? 아 봄맞이로 뜬탁지를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시다고요? 마침 잘됐네요 오늘 신상 많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따로 하고 싶으신 디자인 있으세요? 네 또한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노안은 이렇게 있어요 요새 가장 많이 하시는 디자인은 이런 거고요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헤엄치다보면 무서운 전척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좀 센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어때요?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 못하겠죠? 디자인 말고도 조금씩 부분을 나눠서 프리스타일로도 해드려요 요렇게 반짝반짝한 미즈를 달아서 화사하게 등딱지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도안이요 도안은 따로 없어요 그날그날 제 기분에 따라 프리스타일로 달아드리는 거라서 제 마음이에요 고객님은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면 되세요 걱정마세요 제가 이쁘게 해드릴게요 직접 그림 그리는 거는 5시간 정도 걸려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요렇게 비즈를 다는 거는 1시간 정도면 달아드릴 수 있어요 그럼 프리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은 지금 등딱지에 프리키가 조금 많이 끼셨어요 일단 먼저 제거부터 할게요 이것도 프리키였군요 전 고객님 헤어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전 고객님 헤어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헤어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앞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혹시 파이건너 해초밭 자주 가세요? 거기 맛집인데 우리 고객님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 등딱지에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한번 뽑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새 저희 샵에 오신 고객님들 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샵에 오신 고객님들 몸에 붙어있어요. 오신 고객님. 저는 완전 극대piece장 다녀요. 이제 제목을 Europ directamente absorb는 paljon 감사라ai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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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렇게 제거는 다 됐고요. 이제 브러쉬로 거품 클렌징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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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엄청 미끄러워지셨어요. 자, 이제 유기농 해초가 첨가된 바다수 영양크림을 발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 달아드릴게요. 눈 딱지가 엄청 화려하셔서 여기 군데군데 마다 색깔을 맞춰서 붙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일단 봄이니까 화사하게 꽃을 달아드릴게요. 일단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꽃을 달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뉴스 investors. 여기는 색깔이 좀 어두우니까, 밤하늘 같은 느낌으로 별을 붙여드릴게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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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금 더 사랑스럽게 꾸며도 좋을 것 같아요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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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스트midt architect 반복 아르바이트 이런 신나趾 빡 sca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땡땡이 좋아하세요? 땡땡이가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는 하얀색 하트 파티를 붙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메인처럼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잠시만요.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완성됐어요. 맘에 드세요? 고객님이 좋아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아요. 비즈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방문해주세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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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